너무 뜨거워 못 만지겠어 너무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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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공군 여기 다 있으니까 일단 시험 출발 해보고 저게 살짝 빠져 있었어요. 에어 호수가. 이게 트랜스미션 요게 스플릿 해주는 겁니다. 로우 앤 하이. 이거 두 개씩 갖고 다녀요. 이거 두 개씩 갖고 다녀요 항상. 이게 가끔씩 빠져갖고. 이게 덜컹덜컹 하거나 눈이나 얼음 같은 게 튀면 빠집니다. 저게 금방 빠져요. 일단 저기 빠져서 업앤다운이 시프팅이 안 돼서 지금 약간 여기 섰는데 여기 위험하니까 더 앞에 가서 저 레스트에리아 있거든요. 거기 가서 피팅 이거 에어 피팅만 갈고 출발하면 됩니다. 뭐 큰 거 없어요. 왜 고장 났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. 자 다시 출발. 저 다시 가지러 가야 돼. 자 다시 출발이 오는 게 pores 고장 났다. 여사는 눈앞 안은 게요. 산이 현장에는 튀 traumatic 잇고 있는 눈앞 안 됐어요. 사실은 자연이 안 됐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제 다시 무수자로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서 200km 남았으니까 스플릿이 안되는거지 출발은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에어오스 다시 껴놔서 스플릿이 다시 될거에요. 이런 상황으로. 접어오도 그랬으니까. 아까 그 조그만 피팅이 깨져갖고 이게 안개 많이 끼고 눈 엄청 많이 오는 날에 그 눈덩이가 거기 달라붙어갖고 얼음같은게 무겁게 달리면 빠집니다. 다행히 지금 스플릿 되네요. 내 트럭이 왜 고장났는지 그거를 진단을 하는게 응급조치에요. 바로 고치는게 아니라.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요. 지금 여기 갓길이 너무 좁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안고치고 있는거고. 지금 고칠순 있는데. 지금 거의 제가 이 갓길 저 지퍼라인은 제가 물고 있어서 위험해서 제가 지금 그냥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. 임시조치로 그냥 에어라인 그냥 제가 손으로 힘으로 눌러놓고 저게 덜컹하면 한번 또 빠져요. 아까 저기 다리 건너면서 덜컹하고 나서 갑자기 기어가 자동으로 다운시프팅 해냈거든요. 이 기어 시프팅 그러니까 로우하이는 하이에 되어있는데 갑자기 로우로 떨어지면서 이 RPM이 막 1900 2000까지 올라가더라구요. 이 뭔 개소리야! 그래서 아 덜컹해서 에어로우스 빠졌구나. 큰일은 아닙니다. 이게 큰일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이게 큰일같이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일 겪었을 때처럼. 그때 깜짝 놀랐어. 트랜스미션 고장나는 줄 알고. 근데 별일 아닙니다. 이 무수자까지 이거 빠지지만 않으면 그냥 가면 되고. 무수자에서 일단 내리고 나면 비리로 시류로 6시 전까지만 가면 되니까. 그 쟤네 교대근무 시프팅 체인지 하기 전까지만. 2시간은 괜찮고 지금 그래서 아직 작업복이 있고 있습니다. 가다가 또 덜컹해서 빠지면 그때는 갈아야되요. 또 빠진다는 얘기니까. 이 에어 호수가 이 동으로 만들어진 거긴 한데. 저번에 얼음 엄청 꼈잖아요. 이 안개 낀 날. 이 사이드미러에도 거의 한 5cm가 얼음이 꼈는데. 똑같이 이 에어 호수에도 꼈다가. 그게 덜컹하면서. 이 얼음 무게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. 에어 호수가. 한번 빠진 그 에어 피팅은 쓸 수가 없어요. 그 푸쉬라고 그러나. 아무튼 그냥 눌러서 끼면 안 빠지는 거라. 그게 안에 그 피팅이 그냥 빠져 버리면 새 걸로 갈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. 이게 트랜스미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거라. 뭐 돌 튀거나. 아니면 이번처럼 얼음이 달려갖고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. 제가 항상 갖고 다닙니다. 이것도 경험이에요 경험. 한번 제가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지. 그리고 아예 에어 호수가 빠져도. 이 그냥 8단 기어처럼 시프팅만 로우 하이만 안. 스플릿만 안 하면 되니까. 운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이 18단 기어를 못 쓰는 거지. 8단으로는 다닐 수 있어요. 응급초치 해갖고. 아무튼 또 깜짝 놀랐네. 이게 트럭 일입니다. 가다가 고장나면 응급초치 해서 다시 출발하는 거. 자 이거 빨리 머스터드 네이지점까지 도착해야 되니까. 가서 피팅 갈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지금 저 뒤에. 카터 있죠. 카터 선생님. 성은 초 이름은 카터 선생님. 제가 아침에 쟤보다 비를 늦게 내렸거든요. 근데 제가 여기 먼저 왔습니다. 지금 카터 그냥 열받아갖고. 핸들 발로 차고 있을 거예요. 빡쳐갖고. 왜 빡쳤냐 하면은.